꼭 잡고 싶은 게 있을 때 저절로 생겨나는 게 그게 믿음입니까? 우리 마을분들이 모두 더 협심을 하셔야 됩니다. 뭐야 저거? 어떤 은혜가 오는지 기도 한번 해보세요.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구략하는 새끼야, 이 씨. 저건 인간이 아니야! 헐 받으실 겁니다. 일로와, 이 새끼야, 아주 대가리 박살내버릴 테니까, 이 씨. 헐 받으실 겁니다.